여러분 안녕하세요. 5월 17일이 아주 특별한 돈복 터지는 날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,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. 이 날이 날도 또 돼지 날이기도 한데요. 이 돼지는 사람을 구하는, 또 사람에게 큰 덕을 미치는 활인 지명이라고 하는데요. 인간을 잘 되게 도움을 주는, 사람을 구해주는, 사람에게 또 복을 주는 그런 돼지 날이기도 합니다. 이 날이 또 단순히 그 돼지 날이기 때문에 돈복이 또 터진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.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. 그보다 더 큰 뜻이 담긴 날입니다. 도교에서는 그 옛날에 그 황제들이 예를 올리던 그 산을 태산이라고 합니다. 나중에 그 황제들이 죽으면 또 묻히기도 했고요. 이 태산의 그 의미 속에는 사람이 그 죽으면 또 영혼이 가서 또 묻힐 그런 그 암시도 들어있습니다. 어쨌든 그 태산의 그 산신을 우리는 동학대지라고 부릅니다. 이 동학대제 그 탄생일이 바로 그 5월 17일입니다. 좁게 해서 그래서 그 동쪽 산악의 그런 산신이 아닌 모든 그 산악의 수장격입니다. 이 동학대제가 그 관장하는 게 있습니다. 바로 그 현세와 그 저승의 그 화복을 주관합니다. 그리고 이 동학대제 그 탄생일이 행운과 또 성공을 크게 그 가져오는 날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그 재무 계획이나 재정적인 목표나 또 투자 또 새로운 그 사업 이런 부분에서 또 특히 도움을 크게 그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날 그 여러분들께서 소주 한 잔 그 받아 놓으시고요. 하루 동안 두셨다가 그 소주는 그 다음날 이제 버려주시는 거죠.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하실 일이 있죠. A4 용지를 그 손바닥 크기 저 그 4분의 1 크기로 그 자른 후에요. 그 종이 그 제일 위에 동학대제 그 탄생일 제수 추건이라고 써주십시오. 그리고 그 다음 줄에 이제 병호생, 홍길동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그 생년 그리고 이름을 적어주시는 겁니다. 이름은 그 동학대제지만은 우리나라에서 보게 되면 태산은 그 서쪽 방향입니다. 그래서 이 종이를 접지 말고 이제 펼친 상태에서요. 집에 그 서쪽 노을이 지는 그 방향에 창가도 좋고요. 책상도 좋고요. 또 적당한 곳 한 곳을 정하셔서요. 이 종이를 그 펼친 지 하룻밤 두시는 거죠. 그리고 그 다음날 버리실 때는요. 종이를 그 두 번 접어서 버려주시면 또 아주 좋습니다. 5월 17일이 또 날도 그 수요일이네요. 너무 좋네요. 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그 준비를 잘 하셔서요. 5월 17일을 돈복 터지는 그 멋진 날로 만드시기 바랍니다.